안녕하세요 부동산 쏙쏙TV 부동산 키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체력 항상 튼튼하게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명 16구역 아크포레자이 위부 27평형을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를 통해서 한번 다녀오시고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동안 고민 고민을 해서 좋은 가격으로 아크포레자이 25평 59A 타입을 매수해드린 고객님의 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입주 청소를 했고요 이제 곧 부푼 마음으로 입주를 하시게 되겠는데 저희 고객분께서 이렇게 협조를 좀 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좀 남겨드리게 됐는데요 강명 16구역 아크포레자이 위부는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졌는데 2단지인 GS자이 건설이 지은 약 980세대 정도 되는 게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4월쯤에 1단지인 두산 위부가 짓고 있는 아파트가 1,000세대 정도 입주 예정에 되어 있는데요 새 집에 이사 오시는 분들의 기분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고객분들과 함께 하면서 고객분들이 좋은 가격에 좋은 집을 찾으시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기분이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25평형을 같이 안내해 드리면서 저의 이 기쁜 마음을 여러분들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아크포레자이 위부 24평형 59A 타입의 내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고씽 네 현관을 들어와서 정면에 세컨드 작은 방이 보이고요 왼쪽으로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 전에 세컨드 작은 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드톤의 바닥과 발코니 쪽으로 해서 에어컨 실에 긴 창고가 보이고요 청소할 수 있는 건이 보이죠 천장 쪽에 건조대가 보이고요 층수가 좀 높은 층이라 전망이 좀 괜찮고요 정면으로 보이면 붙박이장이 있거든요 붙박이장 쪽으로 넉넉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장을 놓지 않아도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괜찮네요 서랍장도 그렇고 거실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정면에 신발장 쪽에 수납 공간들도 좀 있고 욕실은 폴리싱 타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조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반다이가 설치되어 있고 짜자잔 이제 거실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이 평수가 바로 24평형의 거실 평수입니다 조명이랑 같이 넓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벽면에 아트월이 있어서 훨씬 더 거실 환경을 예쁘게 보이도록 하고 있죠 주부들의 로망인 주방이 보이시죠 왼쪽으로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약간 기억자형으로 싱크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판 쪽으로 해서 광파 오븐렌즈와 3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죠 상판이랑 미드웨이 타일이 좀 넓게 좀 설치되어 있고요 광파 오븐렌즈 문을 좀 열어보면 넓은 공간으로 해서 주방에서 활동을 하는 일들이 많으시니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미드웨이 타일이 되어 있고 배기후드 이쪽이 바로 보일러실과 함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좀 넉넉한 편이에요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안방은 거실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방이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충분히 침대랑 가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고요 창문이 좀 넉넉해서 개방감이 좀 있어 보이죠 부부 욕실 쪽에 비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세면대도 좀 넉넉하게 되어 있고 샤워부스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넉넉하죠? 수건걸이랑 욕실장이랑 넉넉한 수납공간이 욕실의 좀 활용도를 넓게 할 수 있고요 안방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방과 마주보는 쪽이 작은 방이 되겠죠 세컨드 작은 방에 비해서는 좀 넉넉한 편인데 반면 붙박이장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 공부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25평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광명 아크포레 자유위부 24평형 내부 확인하셨죠? 여러분들께 영상 남겨드려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곧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또 좋은 행운이 찾아와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 키움부동산 저를 많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시죠? 네